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이 요즘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현장에서 현재 선생님이랑 사정코드랑 유용코드랑 같이 열심히 문제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있죠? 부정하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너무 유용코드에 해당되는 문제, 가장 최신 경향을 잘 반영된 문제들을 가지고 역시나 기본기가 된 어떤 훈련들을 좀 해보고요. 기본 행동력을 정리해주고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된 문제인 사정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 푸는 훈련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겨울방학 때 되게 열심히 했는데,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립니까? 나 개념 공부 다 했고 모르는 개념이 없는데 문제가 안 풀립니다. 이것 때문에 수학이 싫어요. 난 선생님 재능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자꾸 또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맴매예요. 그러면 맴매지.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한다고 문제가 잘 풀리면, 그러면 그거는 수학이 아니죠? 왜냐하면 평가를 해서 우리가, 우리를 평가학에서 평가 항목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개념이라는 내용 영역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만을 평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개념 공부하면 내용 영역만 묻는 문제는 잘 풀어. 2점짜리, 3점짜리. 그렇죠? 누구나 잘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2점짜리, 3점짜리조차도 사실 갑자기 공식이 기억이 안 나. 내용 영역이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왜? 넌 사람이니까. 그렇죠?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아니 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념서는 자꾸,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했던 개념서를 자꾸 사전식으로 찾아보는 역할을 하시는 거야. 네가 안 봤던 새로운 책을 찾아서 또 찾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모르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개념을 또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다 뭐야? 득이 아닌 독이 될 수 있다니까. 기본 내용 영역만으로 수능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래 사전식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용 영역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평가학목에는 내용 영역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 영역이 있다니까. 행동 영역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개념 공부했다고 이게 바로 되겠어요. 어? 여러분들 뭐 이론을 안다고 실전에 가면 다 잘해요? 그럴 수 없다니까. 훈련량이 훈련을 하셔야죠. 그래서 틀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아파하거나 마음은 아프지. 나 왜 이렇게 틀릴까? 내가 막 믿고 막 그럴 수 있잖아. 하지만 아니 틀리니까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완해 나가는 거잖아.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자세. 수험생활은요. 쉬운 생활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보단 어? 내가 오늘도 많이 틀렸네. 오늘도 나 배우는 게 되게 많구나. 기쁘다. 어? 자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네가 공부해야 되는 양은요. 네가 모르는 게 무한대 아니잖아. 야, 네가 모르는 게 당신이 모르는 게 무한계가 아니라니까 수능수학이 유한한데? 수능수학 자체의 진실은 유한한 거야. 네가 공부해야 되는 양은요. 유한하다야. 학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수학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네가 해야 되는 양이 유한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 틀리는 거 자꾸 반복하고 앞발을 내딛다 보면 언젠간 모르는 게 없어져. 그걸 위해서 우리가 꾹 참고 인내하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는 거야. 수학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런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행동하는 내가 문제의 어떤 표현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꾸 반복하셔야 되고 그런 걸 찾아내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입문 단계니까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틀리는 게 두려워서 난 못해. 난 못하겠셔. 나는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야 되나 봐. 그러다 보면 계속 개념만 보다가 내일이 수능이야. 그러면 내년에 또 봐. 최악이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의 선생님이 팁을 안내할게. 그래도 선생님이 문제가 안 풀리는데 문제가 자꾸 안 풀리니까 그 문제 자꾸 끙끙 앓다가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종일 한 문제밖에 못했네. 그마저도 그걸 못 풀었네. 이런 식의 시간 낭비를 하면 여러분은 수험생은 아닌 거야. 내가 선생님 저는 꿈과 희망이 가득한 저학년이야. 그러면 괜찮아. 한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태도는 원래 수학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만약 수험생이라면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수험을 10개년 계획 갖고 있는 거 아니죠? 어. 무조건 올해 안에 승부 볼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문제가 낫고 좀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통 교재마다 당연히 난도 있는 문제가 번호대든 뭔가 분류가 잘 돼 있잖아. 뭐 3점이든 4점이든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아침에 풀어. 아침 자습일 때 풀어. 아픈데 안 풀려. 내가 문제를 다 숙지하고 숙지를 한 후에 내가 한 그게 이제 개별차는 좀 있을 거야. 대략 한 3분에서 5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와. 문제를 충분히 숙지하고 3분이 지났는데 내가 뭐야? 진전이 없네. 멍 때리고 있네. 어. 그러면 멈춰야지. 멈춰야 돼. 어. 그리고 그 기준이 선생님 저는 생각하는 걸 즐겨요. 그럼 한 5분 잡아도 돼. 어. 아직은.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에서 5분 사이에 뭔가 진전이 없는 행동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거야. 멈추시고요. 다른 공부하세요. 다음 문제 푸세요. 하는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야? 정심시간이 와. 그럼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아까 그 문제 다시 뭐야? 대내이는 거야.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뭐 하면서 움직이면서 어? 움직이면서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야? 불현득 그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밥 먹으면서 해결될 때가 있다니까. 그럼 여러분도 뭐야? 득도 안 거야. 그런 경험이 몇 번 쌓이잖아요. 여러분 수학 잘하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아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기가 근데 쉽지는 않아. 득도하기가 쉽지는 않아. 밥 먹을 땐 계속 밥만 먹게 되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야? 또 저녁시간이 와. 어? 그러면 또 저녁밥을 먹어. 먹으면서 그 문제를 또 생각하는 거야. 아 뭐지? 내가 뭔데? 거기서 진전을 못하고 있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야. 어? 그래도 해결이 안 돼. 그렇지.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젠 그래. 학교하기 전에. 나 집에 가기 전에 대략 20분, 30분 전에 다시 그 문제를 펼치고 해설지나 강의를 들어보는 거야. 내가 충분히 그렇게 고민한 걸 과연 강의나 해설지에선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르다. 네가 정신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당신이 고민한 그 흔적이 드디어 학교하기 전에 보게 되잖아요. 와닿는 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크게 다가와요. 근데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들이지 않은 거거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요. 이런 식으로 1일 1제 1일 2제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4점짜리가 좀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겠다. 그럼 그런 문제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휴 선생님이 이미 많은 선생님 제자들을 통해서 검증한 방법이야. 가장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약속하는 거야. 알죠? 선생님 옆에 없어도 지켜보고 있다. 제발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수험생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케이스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네.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